복숭아 복숭아는 피부 건강과 소화에 탁월한 과일입니다.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세포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복숭아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. 그러나 복숭아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하며 민감한 사람에게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도한 섭취는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간단한 복숭아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. 복숭아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. 복숭아 2개, 바닐라, 요거트 1컵, 꿀 1스푼, 얼음 반컵을 믹서에 넣고 갈면 됩니다. 아침 식사 대응으로도 좋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